민달팽이 긴 광 희 아버지는 어쩌다가 집 한채 못 물려주고 자식을 길바닥에 맨몸으로 내놓으셨나 벗은채 짐 나갔다가 밟혀 죽고 말라 죽고 세상사 힘들어서 자국 자국 눈물이라 남들은 유전자 변이 우화 등천 하더라만 뼈대도 기댈 곳 없는 몸 알아서 기어야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불 두개 내세우고 배춧잎 뒤 어두운 벽에 가족들 모아 놓고 누누이 당부를 한다 집 나서면 개고생이다 으 로우나 지하